지난 2001년 구미에서 처음 발생한 재선충병으로 경북에서는 소나무 216만 구루가 피해를 입었습니다.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7월 구미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뒤 포항과 경주, 안동 등 4개 시에서 98%가 발생해 모두 216만 구루가 말라 죽었습니다. 경상북도는 재선충병이 백두대간과 금강송 군락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봉화와 영주, 김천 등의 보호 방어선을 만드는 한편 고사목을 파쇄하거나 소각 매몰 처리하고 있습니다.